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을 수시로 연결을 해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각, 그 시간 안에는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습 그리고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그때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다른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 이것이 대단히 굴욕적인 협상이다. 제2의 삼전도 굴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시간 계약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SBS 정하석 논설위원,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최소형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4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소형 평론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표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12일 결선 투표가 될 것 같습니까? 투표율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55.1%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왔던 이유는 각각 제각각 4명의 후보가 각각 다른 색깔을 보여줬던 게 아마 컨벤션 효과를 유도하는 그런 동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2, 3, 4위 후보가 사실 우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일강은 있었습니다마는 2, 3, 4위가 약간 혼전 양상을 보인 것도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몰리게끔 하는 모바일 투표로 몰리게끔 하는 그런 동인이 또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0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11월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될 때 당시 얻었던 표가 바로 21만 표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때 모수가 57만 유권 당원이였는데 지금 늘어난 게 28만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대표의 표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표를 김기현 후보가 다 가져간다고 쳐도 그리고 나서도 3, 4만 표를 더 획득해야 과반에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가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률상으로 보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한 2시간 정도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3시간 정도는 되겠군요. 3시간 정도 안에 지금 최소형 평론가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석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이제 기자들 질문에는 아마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기자들과의 어떤 질문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하는 이야기들, 회의 석상이나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서는 계묘 늑약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유연화 이 부분에도 과연 이게 우리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상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명확하게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법적인 의회의 어떤 그런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방탄 프레임에 몰렸던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민족적인 민족적 어떤 그런 과거 역사상 내지는 뭐 민생 이런 부분에서의 행보를 좀 더 넓힘으로써 여태까지 떠안았던 부담을 떠안았던 어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늑약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맺은 조약,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진 조약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말이죠.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한마디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럴 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오늘로써 제가 볼 때는 2월 27일이었죠. 체포동의안 이탈 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당내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수습 국면이다 거의 뭐. 수습 국면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한 6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속해 있는 최대의 의원 모임이죠. 개판은 아니고 공부하는 모임인데 더 좋은 미래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다음 주 수요일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 저는 한 6개항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심히 본 게 5개항에 있는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저는 거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그리고 속해 있는 의원들 몇 분하고도 통화도 해봤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단합돼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물론 이분들이 대표가 지금의 당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달라, 수습책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5일에 간담회를 하면 상당히 생산적인 대화들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좀 유심히 봤던 모임일까요? 이런 게 어젯밤에 이른바 비명개 의원들이 주축이 되신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저녁을 같이 한 걸로 저도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가 사퇴랄지 어떤 책임이랄지 이런 거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지역 의원들이 모두 이제 지금의 검찰권의 남용이랄지 검찰의 과도한 수사랄지 맞서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같이 공동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있었던 당내 상황은 저는 정리가 됐고 지금부터는 대표께서 조금 더 많이 소통을 하고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박홍군 원대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선수별로 두루두루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또 그러한 만남을 했었고 더 좋은 미래에 사실 저희가 좀 한민수 대변인도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베트남 가서 이렇게 의견 모은 모양이죠. 베트남 가서 2박 3일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6개 항의 입장을 정리를 했고 오는 15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와 더 좋은 미래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세 번째 입장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당직 개편이라든가 당의 혁신 방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번,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비명계도 사퇴라고 하는, 즉, 이전까지의 목소리를 자제하겠다. 그런데 변수가 또 있잖아요.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원을 또다시 청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전자투표를 하자, 이름 나오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때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자투표라는 게 이른바 그것도 역시 관련된 체포동의, 인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회의장에 있는, 저도 국회 공보소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에 이름이 나오는 그 투표가 아닙니다. 그게 좀 오해를 하는 건데 실제로 기표소 가려져 있는 비밀이.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투표.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숙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가부나 이름이 적혀 있거나 할 때 거기에 버튼을 눌러서 그 전자투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전광판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여야가 협상으로 하면, 타협을 하면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전광판에 이름이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인사나 이런 체포동의안 이 부분은 의원들이 찬반, 가부를 누른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본인이 버튼이랄지 전자식에 투표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가부를 수기로 써서 저번에도 우리 같이 방송했습니다만 부자가 꼬리가 길어서 이게 무효냐, 부자냐, 부표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수기를 어느 쪽이 먼저 요구했느냐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거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제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검찰이 실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어떤 혐의로 올지. 온 다음에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로 당대표 중심의 단결된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처하더라도 당에서 상당히 당원이나 지지자나 의원들 보기에도 합리적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뭐 당대표 사퇴 요구는 자제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장심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는 또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여기에서 선제적 공격을, 공격이라기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저는 정치적 활로를 찾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체포동의안에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사벌 위스크를 동시에 우리가 안고 가기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이미 징후와 시그널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체포동의안에 왔을 때 가부 투표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도 옳지도 않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그거는 패배하는 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원칙 있는 패배가 났지 원칙 없는 승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바로 표결동의안이 바로 원칙 없는 승리였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당대표직을 연연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 아니라 5년 이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크게 가는 게 그건 정치 도의상에도 맞을 뿐더러 리더의 모습을 보일 때는 그렇게 좀 대승적이고 좀 포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당의 지금 흔들리는 리더십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본인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검찰이 지금 나에게 영장 청구하는 것이 삼류소설에 불구하고 허구에 찬 창작이라고 얘기한다면 본인도 법조인인데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영장심사에서 저는 그 약간의 구속 위험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나아가는 그런 선제적 모습을 보인다면 당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보는 계기도 될 뿐더러 오히려 힘을 리더십의 구심력을 끌어오는 저는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자제하기로 분위기를 그렇게 모아가고 있고 그러나 다만 또 다른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경우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갈 것인지 그때는 요동치면서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갈 것인지 정하석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여론이라고 보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온다, 세 번째 온다. 뭐 그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총선도 가까워 올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동일시하는 입장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체포동의안이 그런 식으로 해서 흔들림으로써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지금 더미래가 어제 입장문 내놓은 곳 중에서도 분해를 주장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 분열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라고 또 보여진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저도 사실 개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마다 이걸 써도 되는지 표현이 좀 발음이 어감이 뭐랄까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혁의 딸들의 줄임말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듭, 거듭 최근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자제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의 어떤 이른바 찬성표나 가결, 찬성표나 기권표, 무효표를 던지는 의원들 반드시 색출해서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당에서 쫓아내자, 함께 갈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정치인의 자제 요청을, 이재명 대표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색출을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건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영구 제명 추진하는 것도 어떤 당원들이 부결은 됐지만 이탈한 모습들, 일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청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맞지 않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또 당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출당을 청원한다. 또 맞대응 저런 게 또 있네요. 숫자는 적지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양측이 다 자제를 해야 하고요. 특히 이른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당원들께서는 대표가 진정성 있게 제 기억으로도 벌써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내부에서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밖에 있는 상대방보다는 작지 않느냐. 지금은 단합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직접 본인도 내시고 직접 육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더 이상 확산된다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당원분들께서 오늘 십시일반 이렇게 몇 분씩 모아서 당 우리 소속 의원들한테 조그마한 떡이라도 하나씩 돌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런 모습도 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좀 의심스럽다고 한 게 수박 실적인가요, 참, 이름도 거론하기 힘든 거기에 전직 대통령 이름까지. 저는 의심했어요. 이거는 이른바 개혁의 딸이나 양심의 아들들이 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아들들도 있습니까? 양아들이 있습니까? 양아들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듣기 거북한 용어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저희 지지자들이나 각광분들이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 층, 지지층이 아니고 다른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만들어놓은 게 퍼진 걸로 사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지지층에서 그렇게까지 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포스터 만든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도 좀 우려는 하시는데 다 자제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모아질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팬덤이라고 하는 게 이 장윤희 변호사 지금 앉아계신 뒤로 제가 질문을 아직 하나도 안 드려서 팬덤 정치 관련해서 원래 팬덤이라고 하는 게 대중 예술을 아는 그렇죠? 스타들을 좋아하는 분들, 팬, 팬클럽. 그래서 이른바 팬덤 내지는 또 스타덤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팬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하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스타와 경쟁하는 다른 스타나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게 항상 나오는 게 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양상을 점검했을 때 타 정치인을 과도하게 비방한다랄지 뭔가 또 모욕적인 표현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의 주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는 건 물론 정치에도 팬덤이 어느 정도 도입은 되겠지만 이게 건강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할 시에는 지도부가 좀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